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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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2017년 LA 오토쇼에서 프로토타입을 최초로 공개한 선더스 선더지가 3년 전기차 모델의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. 선더스는 미국의 전기차를 제조하는 스타트업 회사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약 100만 달러 약 10억 6800만 원 이상을 모집하다. 그들은 1만 달러 약 1068만 원 이하의 경제적인 전기자동차 제작을 목표로 했다. 선더스의 전기 3년차는 110V 또는 240V 가정용 콘센트로 충전할 수 있다. 한 번 충전으로 엔트리 모델은 120km를 충전할 수 있으며 배터리팩의 선택에 따라 240km, 320km까지 확대된다. 3년 전기차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환불 가능한 100달러의 보증금과 환불받을 수 없는 3달러 30센트의 수수료가 필요하다. 선더스 측은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24시간 만에 5,000대를 돌파했다고 전했다. 선더스 EV는 계획대로라면 지금 예약하면 내년 4월부터 받아볼 수 있다. 2년 전 3년 전 하나도 1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 감사합니다.